부산 오페라하우스 공사가 다음 달 2일 재개됩니다. 부산시는 부산 오페라하우스 공법 선정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했던 재설계를 완료하고 다음 달 2일 공사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. 시는 향후 공사 과정에서 시공 오차 등이 발생하는 것에 대비해 한국 BIM학회와 재설계 참여업체 간 협력 체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.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오는 2026년 오페라하우스가 중공될 예정입니다.